40대, 40대 미만까지는, 40대 미만까지만 해도 피를 꺼내면서 해도 돼. 막 목이, 그래도 다 터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제 50, 40대를 넘어서면 달래면서, 목을 달래면서. 이제 이렇게 살살 달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달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나무 키우듯이 키워야 돼. 자 이제 또 하십시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3월 3진날. 새처럼 날아갑시다. 3월 3진날 시작. 3월 3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변 변 나무나. 무송립나. 가지 꽃 피었다. 춤몽을 떨쳐. 백성 산. 산은 암막. 큰 산은. 주황, 주황, 주황. 기암은. 청우, 중백산이. 블러, 천리. 신해는 정산으로 돌고. 긴 골머리. 쭈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콜콜. 요아리. 두 골머리한테로. 하소. 헌처. 선방저. 지방저. 월톡. 요구부적 방우리 벗검 저 건너 평풍 속에다 아주 콩콩 마주 세려산이 물렁거려 떠나간다 어림해로가 잔말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쇠가 날아든다 횡과 찹쇠가 날아든다 세중은 봉합세 만수문조래 풍년세 상고곡심 무인처 졸림 비계종무새 도어리 풍춘화다 배짜 거원을 지어 상고상 내 날아든다 말 잘 허는 앵무새 순잘 순원 학두름이 젊은 앵무새 순위를 depressed 날 지어 상고 Powang 구랑이 나길 시삭히 사는 종양의 봉황새 무한이 기구 깊은 밤 울고 나가부는 공자일 수선역병 시월라 하가는 장명의 백화의 길 위보 교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위보 교인이 안 되네요 위보 교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위보 교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7 8 박이서 임이 가있어요 위보 교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위보 교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시작 소식 전통의 봉새 글자리가 저거 나리 글자리가 저거 나리 하인 상사 기로이기 생중 창하고 수고라니 생중 창하고 수고라니 수고라니 하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하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하인 임계신 대순씨 전통의 봉새 가인 상사 기로이기 가인 가인 상사 기로이기 상사 기로이기 생중 창하고 수고라니 생중 창하고 수고라니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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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퀴로이기 사퀴로이기 그러죠 잘하셨어요 생중 장아고고 수고라니 생중 장세우 수고라니 여야 수고라니 여야ання 이동 여야olla 여vable 굴사체련세 오하 예쁘 굴사체련세 오하 예쁘 굴사체련세 굴, 굴 야, 약수 삼천 약수 삼천 먼 먼 길 먼 먼 길 서왕무청조세 서왕무청조세 송송제열녀마지여 송송제열녀마지여 규총뚜아고 부려의 귀 규총뚜아고 부려의 귀 부려의 귀 부려의 귀 고삼포원 부려의 귀 시트 송송ichen 김은행 공민 괴꼬리 수리루 막교 지상 괴꼬리 수리루 괴꼬리 수리루 괴꼬리 괴꼬리 수리루 수리루 괴꼬리 수리루 괴꼬리 수리루 그렇지 그렇게 가성으로 괴꼬리 수리루 괴꼬리 수리루 그렇죠 새가 우는 소리는 고급게 울어야 되니까 가성으로 고급게 하세요 악을 쓰면서 우는 게 아니어서 내가 먹이 쉬어서 쉬었어도 거기를 질러야만 나오고 가성이 안 나오는데 거기를 가성으로 해야지 악을 써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안 나와도 괴꼬리 수리루 괴꼬리 수리루 괴꼬리 괴꼬리 수리루 그렇지 괴꼬리 수리루 리를 아까 수할 음으로 올라가야 돼 괴꼬리 수리루 그렇지 리에서 먼저 올라가야 돼요 괴꼬리 수리루 시작 괴꼬리 수리루 끝 그렇게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글자 를 리가 저어 원하리 글자 를 리가 저어 원하리 저어 원하리 저어 원하리 가인 상사키로이기 가인 상사키로이기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오옆불사채련세 오옆불사채련세 오옆불사채련 채련도 일곱박이서 채가 일곱박이서 나여주니까 오옆불사 오옆불사채련 오옆불사채련세 오옆불사채련세 칠팔박이서 오옆불사채련세 채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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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되요 수고라니도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니가 짧아야되요 바로 합에서 저기 오옆불사가 나와야 되니까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오옆불사채련세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이렇게 가니까 생중 시작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오옆불사채련세 오옆불사채련세 나가봐 나가봐 우리만 나갔나. 지금 아시는 분이 오늘 안 나왔는데. 어 그런 게 뭐. 개인적으로 전화해보세요 왜 안 나왔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몰라. 우리는 노래를 해야 돼. 글자리가 저가 나리시다 글자리가 저가 나리. 가인 상사 기로이기 가인 상사 기로이기 생중 장악의 수고라니 생중 장악의 수고라니 어여 부술사 체련세 어여 부술사 체련세 약수 삼천 먹은 먼 길 약수 삼천 먹은 먼 길 서왕 무청 조세 서왕 무청 조세 여보 요거. 성성재열 염화지요 성성재열 염화지요 그거를 성성재열 염화지요 하면 지로니까 성성재열 염화지요 성성재열 염화지요 성성재열 염화지요 염화지요 그러면 좀 더 리드미컬하고 덜 지로하지요 성성재열 염화지요 성성재열 염화지요 성성재열 염화지요 귀척도 부려이기 귀척도 부려이기 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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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귀척 또 귀척 또 부려이기 귀척 또 부려이기 귀척 또 부려이기 귀척 또 부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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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척다 부려이기 요선봉흥을 돌래깬다 요선봉흥을 돌래깬다 맞교지상 꾀꼬리수리루 맞교지상 꾀꼬리수리루 그러지 그러지 이쁜성음 다우네 참 다사단 안하네요 그 사이에 정전도 한 번 되고 정전 됐는데 눈치 없이 불을 왜 켜냐고 이쁘러 가차에 오라고 이럴 때 가차에 오라고 서로 이렇게 손잡고 있었던데 그걸 못했다고 분해갖고 누가 그랬어 바오님의 요선봉흥이 어디 내가 손잡자고 그랬어요 그러지는 않았지 가차에 오라고 말했지 이리 가차해줄게 오시오 우리 청사한 님이 와부자로 생중 장애그 액을 어떻게 해고 바로 숫자로 넘어가야 돼 생중 장아그 수고라니 장아그 수고라니 액을 빼우는데 장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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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중 장애그 수고라니 고여포구 니는 없으나 말아 니는 없으나 말아 숫자로 수고라니 고여포 불사 체련 세 사투리 그렇지 뭐 뭐 핵교를 학교 이러들기 네 생중 장아그 장아그 수고라니 고여포 불사 체련 세 한 번 더 생중 장아그 수고라니 고여포 울사 체련 약수삼천번번번번번번번번벌기일 시작 약수삼천번번번번번번벌기일 서왕무청조세 서왕무청조세 성성재혈염하지여 시작 성성재혈염하지여 귀척 따가 부려의 귀 귀척 따가 부려의 귀 웃음 보고 그거를 둘레 깬다 요소봉 홍흥흥을 놀래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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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봉 홍흥흥을 요소봉 홍흥흥을 놀래 깬다 막래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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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 막교 진상 괴꼬리 스르르 막교 지상 깨꼬리 수리루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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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루 릴리 올라가야 돼 리에서 시작 깨꼬리 수리루 그치 막교 지상 깨꼬리 깨꼬리 수리루 그렇지 리를 먼저 올라가 수 할 때 수리루 할 때 그 음으로 수로 먼저 올라가 깨꼬리 수리루 그렇게 올라가야 돼 막교 지상은 막교 지상의 깨꼬리 수리루 그렇지 먼저 올라가 릴리 네 니 만 깨꼬리 수리루 깨꼬리 나만 먼저 올라가 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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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깨꼬리 수리루 시작 깨꼬리 수리루 깨꼬리 그걸 못해요 그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 옥타브 위로 먼저 릴을 올려 갖고 수리루루 수리루 깨꼬리 수리루 약수삼천 거기 한번 약수삼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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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시작 약수삼천 복원 복원 기기 약수삼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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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ân 입 tengo ordre 미국 복원 내 먼 먼 길 먼 먼 길 예 아주 잘하시네 약수삼천 먼 먼 길 약수삼천 먼 먼 길 소왕무청조세 송성재혈염하지어 휘척덕 불혁이 요선봉을 놀래 깬다 놀래 깬다 막교지상 꽤꼴 우리수래루 막교지상 꽤꼴 우리수래루 완전 잘하네 3월 산진날부터 우리 배운 데까지 있어서 하고 거시길 토끼와상 우리 우리도 배워야지 토끼와상 토끼 토끼 토끼와상 토끼 우리는 토끼라고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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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을 못 맞추겠어요 퇴생원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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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들으면서 공부한거 들으면 듣다보니까 말이 의인데 네 올러요 어로요 의가 어고 애도 어라고도 그래 3월 3진날 시작 3월 3진날 변단을 알아들고 우 쩝은 변 변 나무나무 손잎나 바지 꽃 피었다 추몽을 덜쳐 원산은 남밤 큰산은 중중기암은 중중배산이 울어 젤리 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혈의 혈주 얼굴이 한티로 압수어쳐 선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저 방울리복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광광마주 쇠려 사기 울렁거려 돌아간다 어디 매러가자 말 아마도 내로군나 누런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군나 누런경치가 또 있나 새가 날아든다 웬가찹새가 날아든다 새중어허는 봉탐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상꽃복신 무인초 홑림 비계조무새 새터리 통촌화다 배짝을 지어 상우상 내 나라든다 날 잘 허는 앵무새 춤잘을 추어 놓은 학두룸이 수태리 속궁 앵매 깨뚜리로 해처리 빌고 우소로이 난 풍조차 떨쳐라니 웅마리 자루천 대풍 도랑이 나게 시삭기 산초 향의 봉팡새 부한 기운 깊은 밤 울고 다 먹은 고작이 수선적병 10월야 아련장병의 백가이 이보 교인님 계신 댄소식 전통행무새 각자 류가 정하리 아인상 상 기러기 생중 장학하고 수 권한이 오였고 물사체련새 약수 삼천 먼 번기 서왕 우청조새 성성재열 염화지여 귀청 따가보려 기여서 몸을 놀래 깬다 학교지상 깨꼬할 수 완전 잘하셨어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자니 거시기로 하셔 영상으로 하시고